오늘의 세 번째 경기, 박태민 선수와 변훈정 선수의 대결. 박태민 선수, 영롯 씨 그냥 끝냈습니다. 네, 참. 이야, 박태민 선수 판단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변훈정 선수의 잔당들. 잔당 저글링 몇 귀를 잡기 위해서 모든 저글링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그 저글링들이 달려나갔으면 변훈정 선수가 분명히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트리를 빨리 올렸을 테니까 변훈정 선수가 주도권을 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잔당 약간 남은 거는 새롭게 생산되는 저글링과 드론을 동원해서 막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딱 이 병력, 내가 딱 바로 되자마자 약 5초, 10초 뒤 아닙니까. 그걸로 바로 공격을 감행한 그 판단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초반 빌드의 우위가 거기서 나타났던 거고, 해체를 먼저 간 이점을 살려서 대각선의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으로 승리를 거뒀죠. 박태민 선수가 그렇게 탈락 위기를 벗어났고요. C조, C조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변훈정 선수로서는 자신이 최연성 선수를 잡고, 그리고 변길섭 선수가 박태민 선수를 이겨주기를 바라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력 진출은 불가능해졌고, 박태민 선수는 자기 자신이 변길섭 선수를 이기는 것 등등. 위에서 최연성, 변길섭, 박태민 3명이 동률이 나올 수 있고, 아래에서 최연성, 변훈정, 박태민이 동률이 나올 수 있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네, 그룹씨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갑니다. 계속되는 하이라이트. 이번에는 임요한과 이윤열의 모습입니다. 아, 보기 드문 대진인데요. 자, 이 선수들 대결,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 진짜 3개월 동안 정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지고, 박영호 선수의 놀림이라든가,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라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주영 선수 거 연습하고 있을 때 배틀 예전에 최연성 선수가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임요한 선수가. 뭐하지 뭐하지 하면서. 좀 맵이 맵인 만큼 좀 머릿싸움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연습보다는. 네, 뭐 일단 우승이 목표이기 전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임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요. 일단은 한 계단 올라간 것 같네요.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겨서 되게 좋기도 한데,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서, 그냥 다음 경기 생각하고 있어요. 베넷에서도 많이 연습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박영호 선수의 경기만큼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지금 1승 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꼭 다음 경기에도 열심히 해서, 꼭 여러분께 승리해서 예전에 나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완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예,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뭐 여기서 이기면 임효완 선수는 1위 지식이 확정이 되거든요. 임효완 선수가, 네, 승률, 막 진짜 승률이고 다승률 전부 1위 차지하고 이러다가, 한 5, 6위 정도로 덜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이효완 선수를 이기면, 오랜만에 승률 2위로 올라갑니다. 아, 한 단계도 올라가는군요. 네, 승률 전체 1위를 수복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를 놓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승을 향한 첫 발걸음이, 네, 두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네, 근처한 차이이고, 온게임에 대해서도, 뭐 공식전, 그리고 프로리그에서 공식전, 그리고 뭐, 특별전 연구 다 포함하면, 3대2로 이윤열 선수가 한 경기 앞서고 있습니다. 자, 임현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대결을 합니다. 그룹 D, 아, 뭐 그룹 D, 박용옥, 이주영 선수 있으면서, 네, 이 네 선수들의 죽음의 절을 이루고 있는데, 아, 한 경기, 한 경기, 오늘 경기 진짜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이유가, 선수도 선수들이지만, 이 두 선수들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전략이면 전략, 그리고 어떤 그, 치열한 초반의 심리전, 거기다 맵까지 정말 두 선수가, 두 선수의 경기를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그 맵 레큐엠입니다. 맵 보시죠. 네, 이 레큐엠이, 뭐, 이 테란드 테란드는, 프로리그에서 테란이 좀 중형되면서, 7경기나 나아갖고, 스타리브 포항하면, 이제 9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임현 선수가, 예, 이윤열 선수한테, 뭐, 게임 내에서는, 통산이 약간 밀리고, 전체 두 선수의 관계에서도, 한 두 경기 정도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 맵에서는, 임현 선수가 굉장히 분위기가 확실히 좋습니다. 아주 두 선수가, 엄청 상반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예, 이 맵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게, 임현입니다. 온게임 내에서는, 그리고 가장 성적이 나쁜 테란이, 이윤열 선수입니다. 그래요? 되게 묘한 게, 임현 선수는, 물론 이제, 임현 선수가 이 맵에서, 적에게 4승 1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적이 좋긴 하죠. 근데, 그거에다가, 프로토스전도 1승이 있고, 또 프로리그에서, 테란전 1승이 있고, 총산 6승 1패거든요. 근데, 이, 태전 경기는, 둘 다 한 1전씩밖에 없었으니까. 거기다가, 렉케매런 맵 자체에서, 어떤 두 선수 간의, 물량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면보다는, 어떤 초반의, 초반의 빌드, 그리고 두 선수 간의, 어떤 전략을 선택해오느냐, 예를 들어, BBS도 가능하고, 이런 맵에서. 다른 맵과는 다른, 어떤 테란 대 테란전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두 선수의, 어떤 전략에 대한 준비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진짜 화끈하게, 한 판 승급 펼칠 수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도, 영원히 기록되면, 오래 기록되면, 그런 경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그리고, 양 선수가, 이 맵에서, 테란 대 테란전 한 거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임요한 선수가, 두 선수가 했을 때, 전부, 6시가 좀 암울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임요한 선수가, 6시가 나왔고, 6시를 이기기 제일 좋은 위치가, 3시예요. 근데, 그 3시 위치에, 전상욱 선수가 나왔는데, 벙커로 조이기 당하고도, 임요한 선수가 역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윤열 선수는, 차재욱 선수하고 할 때, 3시였습니다. 차재욱이 6시였죠.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벙커로, 차재욱 선수를 막았는데,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양 선수가, 이 맵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은, 굉장히 상반된, 임요한 선수 쪽으로, 굉장히 밝고, 이윤열 선수 쪽으로, 좀 어둡고, 그런데, 글쎄요. 이윤열 선수가,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많은 맵 연구와, 연습을, 해왔지 싶긴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아니면 한 선수는, 적어도, 8강을 진출할 수 있겠습니다. 기세라는 것이 중요한데, 임요한 선수의, 이번 경기 이기면, 아, 진짜, 소재고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네. 임요한 선수 승리하면, 바로, 8강 진출이 되고, 그러면, 박영욱 선수는, 이미 2패하고 있는, 박영욱 선수는, 아쉽게 되겠습니다만, 두 선수들의 경기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경기여서 그런지, 경기 시간이 조금,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임요한 선수와, 이훈준 선수, 두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쳐질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럴 때, 그냥 기록 이야기 약간, 이렇게 좀 드리면, 홍진, 그러니까 이 외에, 서지훈 선수가 지금, 온 게임 내에서 통산 전체의 승리를, 계속 1위를, 아, 지금 조인이 됐네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싶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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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경기가 의미가 있고 매 경기가 중요하고 매 경기의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만 어느 경기보다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지는 선수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완 선수가 태란색 태란색 승률은 특본하고 치리고 이미완 선수는 다승 2위 승률은 5위. 이미완과 유니를 벗습니다. SK텔레콤과 펜테겐 퓨르텔레콤을 벗습니다. 누가 이길지 특히 이미완 선수로 남은 경기 대진상 이기면 바로 8강에 진출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SK텔레콤 이미완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이미완 선수의 진영은 9시입니다. 9시 이미완이고요. 그리고 6시 펜테겐 퓨르텔의 이윤열입니다. 이윤엘 선수는 오른색 그리고 이미완 선수는 붉은색입니다. 9시와 6시 나왔어요. 아주 깜짝 전략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두 선수의 관계도 관계고 경기의 중요성도 중요성이고 왠지 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죠. 깜짝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올 것 같거든요. 마침 그 이윤엘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차재욱 선수한테 임해서 패할 때 2배럭 어린 러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게 바로 깜짝 전략이죠. 실패했었죠. 두 선수 모두 다 배럭스를 먼저 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일단 평범하게 플레이를 하죠. 과연 양 선수들 머릿속에 어떤 작전이 준비되어 있을지 임현 선수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또 두 선수가 많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초반에 어설프게 시도된 그런 전략들이 일회성 전략들이 실패해서는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정면 승부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네. 테란전 이윤열 승률 좋군요. 태비락스 입고 있는 붉은색의 임현 9시 이곳은 이윤열 선수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흐르니까 또. 지금 뭐 레키엠 전적 나오고 있는 거는 개인전에서만의 전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항상 승률 1위를 서지훈 선수가 해오고 이윤열 선수가 맨날 만년 2등인데 지금은 이윤열 선수. 이야 참 멋지네요. 이윤열 선수는 여기서 지금은 승률 4위까지 내려갑니다. 네. 홍진호 선수한테까지 밀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요즘 그 오비들의 선전으로. 임효완 선수도 홍진호 선수한테 다승과 승률에서 항상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압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홍진호 선수가 임효완 선수의 승률 순위를 제쳤거든요. 네. 지금 홍진호 3위 임효완 4위거든요. 임효완 선수가 이겨야 다시 홍진호 선수를 3위로 밀어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상대방 진영을 정찰하는 데 있어서는 임효완 선수가 빠르겠는데요. 먼저 스윗이 아무것도 없음을 봤고요. 임효완 선수. 네. 또 저지역에서 나오면 이윤열 선수는 12시 쪽에서 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팬티겐 큐리텔 이윤열 선수 경기장면이죠. 네. 팀 내 분위기가 현재 뭐 너무나 좋은 이윤열 선수예요. 네. 네. 이 맵은 뭐 어쨌든 그 짧은 러쉬 거리는 측면 언덕 아래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상대방 입구를 조인다는 건 뭐 그 목적 장치는 똑같거든요. 네. 그 조여진다고 해서 그 경기를 지느냐 그게 또 아니죠. 네. 드랍심이라는 카드가 또 존재하고요. 그 경기로 또 임효완 선수는 또 승리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일반 뭐 로스템프리라든지 평범한 맵에서 하듯이 경기를 하면은 이 맵에서는 역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맵에는 이 맵 나름대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을 선수들이 잘 찾아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임효완 선수랑 역전승도 가능한 거죠. 지금 예. 이윤열 선수는 이거 머린 매직 탱크로 지금 끝내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팩토리 하나에 애도를 하고 있고 임효완 선수를 팩토리 두 개 다 지었거든요. 네. 원배럭스에서 계속 머린을 생산하고 있고 아카데미 빠르게 짓고 있고요. 네. 임효완 선수는 투팩 들어갔고요. 두 번째 팩토리까지 완성되기 1번 직전. 아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임효완 선수는 그냥 무난히 평범하게 흐르고 있지만 분명히 이윤열 선수는 좀 다르거든요. 아 힘을 좀 빨리 줄 수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를 빨리 짓고 상대가 벌쳐 마인으로 압박을 하는 플레이면은 컴샛 한 두 번 정도 확보된 타이밍에 이렇게 나가면서 중요한 주요주요한 장면에서는 컴샛 쓰면서 머린 탱크가 함께 마인 제거하고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자 임효완 선수가 먼저 병력들을 꽤 많이 전진시킵니다. 자 굉장히 조합이 되어있죠 임효완 선수. 네. 근데 지금 아카데미라는 거 시금이에요. 단순히 스캔 때문인가요 임효완 선수. 네. 탱크는 위로 탱크하라 그냥. 메딕을 뽑고 스팀팩 개발을 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일단은 양 팀에 양 선수들을 초원에 한 번 붙죠. 자 선거 탱크. 이은재 선거 탱크 탱크가. 자 여기 벌쳐까지 있기 때문에 바이든 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메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갔어야 되는데 좀 일렀죠. 일단은 언덕 위로 올라가 있으려고 한 거겠죠 임효완 선수가. 네. 지금은 임효완 선수가 투팩으로 가면서 머린을 거의 안 뽑았으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임효완 선수도 꾸준히 머린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 이은재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그럼요. 자 그래서 지금 좋은 자리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잡아 잡게 됐어요. 탱크로 늙어. 아랫쪽에서 탱크. 자 벗고 가는 경우에. 아. 이은재 선수가 못 돌아요. 네. 크로즈가 임효완 선수. 그냥 밀어버리죠. 출혈이 너무 큰데요 임효완 선수. 출혈이 너무 큰데요 임효완 선수. 자. 그리고 예. 상대방의. 탱크로 밀어버리죠 임효완 선수.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임효완 선수. 역시 두 선수가 타이밍에 능한 선수인데. 그 타이밍 싸움에 임효완 선수가 승리를 거두네요. 지금 피해가 두렵기 때문에 임효완 선수. 이거 벗고 완성되면 거의 벗고 난거죠. 벗고 완성되죠. 이거 벗고 완성됐어요. 말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방어태세. 공격을 위한 방어태세가 완비가 되고 있습니다 임효완 선수. 아. 정말 지금 너무 충분해요. 네. 예. 시즈모트는 임효완 선수가 먼저 확보를 했어요. 계속 벗커를 깼습니다. 이윤열. 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미 자신의. 집에서 지금 저렇게 시즈모트 됐기 때문에. 이거 힘들어요. 위치가 너무 안좋게 시작됐죠. 예. 거기다가 팩토리 수도 임효완 선수가 많고. 네. 자. 이번 교전에서. 아. 천진 탱크로 잡히고. 자. 머리 나옵니다만 깊숙이 들어가서 탱크에 붙죠. 아. 탱크 채로 똑같입니다. 결정적으로. 탱크가 나오는 팩토리가 지금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비도 하고. 이제 배럴스로 충분히. 아. 에스틱을 넘어갑니다. 이윤열 선수. 아. 이거는. 자. 뒤쪽에. 벌초가 오고. 이윤열 빨리 장관 해제 시켜야 돼요. 벌초. 이번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이윤열. 이야. 이윤열 진짜. 아. 경기는 배색이 짙은 양상을 가고 있지만. 이야. 저런 플레이는 진짜. 이윤열. 네. 다 찬 나오는 플레이죠. 이윤열 선수. 다시 SCB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아. 잠깐 빼고. 네. 탱크 밀어내야 돼요. 이윤열. 일단 그 위기를. 근데 계속 쪼로 이윤열 선수가 보내고. 아. 이윤열 선수가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SCB를 동원해가지고 탱크를 제거를 해주니까. 어. 벌초 들여와갖고 탱크 옆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탓까지 준비되고 있고. 아. 레이스 뜨면 끝나죠. 마무리도 없고요. 아. 지대공은 전혀 안됩니다. 마린 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아. 참. 예. 아. 이거는 이거는 이기는 상황이구나. 이기는 타이밍이구나. 싶을 때. 바로 경기를 끝내는. 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다시 벌총을 앞세고. 탱크는 뒤에서 엄호하고 있고요. SV 내려가죠. 네. 그러면 스탑버트 올리고 있고. 이만 선수로. 마무리. 마무리가 레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레이스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요. 이윤영 선수. 벌초 안쪽 들어가서. 반대편 이윤영 선수로 버티고 있는. 이윤영 선수도 정말. 미네랄. 미네랄. 네. 저구도 아니고. 미네랄캔은. SCV에 7기밖에 안 돼요. 거의 지금. 나쁜 자리였는데. 빌어내려고. SV가 시대이 컸거든요. 저구라 해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일꾼이 저 정도 소면. 암울한 거죠. 네. 언덕에 좋은 자리 잡고. 계속 탱크 포격. 또 오면 맞는 거거든요. 아. 극복이 안 됩니다. 이윤영 선수. 잘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레이스 나오죠. 자. 임현 선수가. 9속에 임현. 계속 뭐라고 찌는데. 레이스택스가 들어갔고요. 네. 레이스도 레이스고. 뭐. 탱크는 저 정도면 됐다. 뭐. 라는 생각에서. 이제 벌초 쫙쫙 꼬마갖고. 쫙쫙 들어가면. 아. 예. 그거 견디기 힘들죠. 이윤영 선수의. 예. 메딕을 추가해서 공략하는 방법이 좋긴 했는데. 타이밍상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윤영 선수. 임현 선수. 본진 쪽에 스케일을 봤거든요. 야. 지금 SCV가 지금. 저런 상태에서. 투스타포트가 가능합니까. 자. 초반 1타 이후에. 이윤영 선수 계속 밀리고 있는데. 오. 이거 보이거든요. 이거. 다 받는. 자. 그러면. 임현 선수가 공제. 탱크로 공제하고 있는 라인을. 어떻게. 그 병력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풀르고 내려올지. 예. 진짜. 이윤영 선수의. 저렇게. 아주 극악의 상황에서. 막고 있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네. 저 직렴도 엄청나요. 탱크 잡고. 탱크 내려와야죠. 임현 선수. 한 단계도 나아갈 준비 다 볼 때. 이미 이윤영 선수. 이윤영 선수가 가는 건데. 탱크 내려옵니다. 탱크 다시 내려온다. 기이즈가 되고. 앞쪽의 탱크부터. 포격. 한 방 더. 탱크 잡혔고요. 뒤에 있는 탱크도. 체류를 계속 깎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레이스는 나오는데. 팩토리에 불이 안 돌아가죠. 그럼요. 지금 sdb가 몇 길이. 아. 탱크 다섯 길 다니다 봤어요. 아. 이제는 예. 임현 선수. 그냥 cg모드 점프 풀고. 네. 쿵쿵보로 쭉 밀어도. 이제는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탱한전. 팩토리가 없어. 이윤영. 이제는 이윤영 선수. 레이스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레이스 나오는데 한계가 있죠. 사람 수가. 아. sdb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이윤영 선수.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윤영 선수 응원하는 팬으로 보입니다. 벌써.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고요. 아. 골리아 또 나오네요. 네. 임현 선수는 더욱더.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숨막히게 밀어놓자 됩니다. 아. 임현 선수. 네. 이윤영 선수가. 진짜 워낙 상식에 벗어나는 플레이를 자주 하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같이 파괴되겠는데요. 자. 레이스 레이스. 자. 여기서 누가. 동시 파괴. 이러면 이윤영이 전해져. 또 맞습니다. 하나 더 왔고요. 네. 이제 골리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현 선수. 자.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버티게 된 이윤영. 아. 골리아 와요 이제. 네. 이 경기를 끝나면 비록 이윤영 선수 너무 어렵게 진다고 하더라도. 질 때 지더라도. 부해가 남게 치면 안됩니다. 임현 선수. 경기 앞 계속 남아있거든요. 네. 지금 이 레이스 간의 싸움은 동시에 터지지 않죠. 네. 그러나 뭐. 아. 이윤영 선수 레이스 상위 더 뽑았으니까. 아. 골리아 씨 도착하는 동시에. 네. 승관할 것 같습니다. 아. 아. 지지 타이밍이죠. 네. 다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골리아 좋으면서. 아. 메이스도 끈접할 수 없죠. 이제나. 이 포격을 찾아볼 수 밖에 없는 이윤영. 이윤영 급속히. 아니 그러니까. 그 극악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이윤영 선수가 버티는데. 아까 임현 선수가 그런 정도 상황에서 확 밀지 않고. 지지. 네. 지지. 네. 결국은 이윤영과 임현의 대결. 임현. 이기면 발강에 직행하는 중요한 경기에서. 아. 초반 1타. 초반 승부에서. 초반 교조의 직략에서 본진까지 다격을 줬고. 결국. 한복수전을 맞으랍니다. 네. 참 그 참. 네. 묘하네요 그. 아. 오비들의 반란이 진짜 눈에 띄는 이번 시즌. 탈강 진출이 확정된 단 두 선수가 지금 나왔는데. 홍진호 임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임현 선수. 힘든 경기. 힘든 상대였거든요. 아. 이윤영을 약 11분. 40여초 만에 잡아내면서 임현. 홍진호 이어서. 그리고. 조에서 가장 먼저. 빨강이 바랍니다. 2001년 2002년 대회가 아닌데. 말씀하셨지피. 가장 빨리 8강에 오른 선수가 홍진호 임현이에요. 아. 그러네요. 뭐. 물론 뭐. 8강에 이렇게. 뭐. 두 선수가 먼저 올랐다 그래서. 아. 뭐. 이 둘은 앞으로 쭉 승장과 할 것이냐. 그건 뭐.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이야. 정말. 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의 입구를 누가 먼저 조이느냐, 더군다나 렉키아엠이라는 맵 자체가 초반에 빌드도 중요하지만 역시 타이밍을 노리는 것, 그런데 두 선수 모두 다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들이거든요. 그 점에서 어떤 준비해온 전략의 차이가 그런 타이밍을 노린다는 점에서는 임요한 선수가 성공을 거두고, 임요한 선수가 8강 진출함에 따라 박용욱 선수는 좀 안타깝게 탈락이 됐네요. 그 약간의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갈랐습니다. 임요한 선수가 임요한 선수를 잡아내면서 임요한 8강 진출, 그리고 박용욱 선수는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4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4주차 4경기 경기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경기, 안기호 이기면서 서지훈과 동반 진출인데, 신정민이 이기면서 A조 혼전이였어요. 신정민 승리했고, 두 번째 경기 박정석 공주, 박정석 선수. 임요한 선수, 홍토그 상대 힘들었습니다. 네, 뭐, 그러나 나머지 경기 잘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경기 요즘 프로토스 상대로 분위기 제일 좋은 전사우이라는 거, 그것도 진짜 멋진 경기 되겠네요. 홍준하 8강 진출이었고, 첫 번째라고, 그리고 박태민 변호정. 오늘 또 지면 쩔어지는 선수는 다 이겼네요. 신정민 이겼고요. 3경기에서 박태민 선수 이겼어요. 네, 수조도 혼전 상악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룹 D, 임요한 이은열. 결국 임요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임요한 선수 8강에 진출했습니다. 과연 또 다음 주는 어떤 경기가 될지, 다음 주도 한 경기 한 경기 진행해 나가면서 8강 진출짝 갈려질 거거든요. 다음 주 대회지는 보겠습니다. 첫 경기 신정민, 박성준. 박성준 우승자 진출은 털교에서는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자력 진출은 틀렸고요. 그렇죠. 일단 이기고 서준 선수의 경기를 기다려야죠. 이병민, 홍준호 진출과는 상관없습니다. 8강 진출과는 상관없습니다. 홍준호 진출했고 이병민 탈락했습니다. 변은정, 최연성. 중요한 경기죠. 변은정 선수, 희망에 끈이 있는데 놓을 수 있습니까? 일단 최연성 선수 잡고 나면 변은정 선수 희망이 생깁니다. 지면 3패. 끝이에요, 변은정. 그리고 이주영 선수와 이은열 선수는 정말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는 그런 경기죠. 양 선수들 모두 1승 1패, 2패 박용호 탈락 확정, 2승 2면 진출 확정. 마지막 경기도 역시 이은열 선수, 2주 내내 힘든 경기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대진상 그렇게 됐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했던 4주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에버스타리그, 온게임넷 생방송 경기 시간이 변경이 되거든요. 온게임넷 생방송 시간이 지금까지는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9월 20일부터는 7시로 변경이 됩니다. 30분 늦춰지기 때문에 직접 오시는 분들 그리고 대개에서 TV 또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게임넷 두 번 야외로 나가는데요. 스타리그, 이번 에버스타리그 8강 투어는 광주로 갑니다. 처음이죠? 네. 광주에서 2주차네요. 8강 2주차 경기 10월 16일 토요일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프로리그 포함해서 온게임넷에서는 전라도 호남 지역으로는 처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참 처음 나가는 자리인데 홍진호, 임요한은 인기 제일 좋은 두 선수는 확정이 됐네요. 홍진호, 임요한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광주 어디서 펼쳐지는 저희가 추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만 오시면 홍진호, 임요한 선수만 아니라 6명의 대한민국 대표 플레이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광주 그리고 인근 지역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했던 4주차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5주차 경기를 진행합니다. 드디어 8강 진출자가 나왔어요. 네. 나왔고 다음 주면 많이 나옵니다. 네. 홍진호, 임요한, 이 두 선수가 8강에 진출 확정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재경, 김대영, 캐스터 조용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